마켓 스피는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나무랄 게 없다라는 생각이 오늘 시장은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점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장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요. 7월 시장은 그냥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꽃놀이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시장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다 웃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쏘아올린 실적이 바톤타치를 하는 SK하이닉스까지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현재 거래소 기준으로 쌍끄리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7월은 여러분들 마음 놓고 추식을 하셔도 참 기분 좋은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연중 최고치인 2861.65% 플러스 1.32%를 달리는데 차트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현재 시간대의 7월 5일입니다. 그런데 쭉 당겨서 보게 되면 2년간의 연중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나오냐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AI 반도체의 글로벌 탑 리더로서의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재부각되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코스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연중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시기 있지만은 이제는 윗목 아랫목 다시 말해서 흥기가 이제 아랫목까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에 관련돼 있어서 오늘은 외국인들은 살짝 매도를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하락 추세를 만들었던 기관들은 매수가 들어옴으로써 다음 주에는 22선 돌파를 통해가지고 전종목들의 상승수가 높아지는 반등장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종가에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와 업종을 잠시 후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스피레스 보면은 반도체 섹터, 바이오 섹터 이게 쫙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도 눈에 띄긴 하겠지만요. 반도체 살펴야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그쪽도 숙증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은 지금 몸무게가 상당하게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사실상 비만치료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배가 튀어나는 아저씨들에게는 비만치료제가 꼭 필요하고. 최근에 부각받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술이 부각받는데 오늘 시장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지나가면 오늘 시작과 동시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전기전자 반도체 쪽이 오늘 갭상성을 다 냈지만은 의외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한 3번의 바퀴가 돌았다고 볼 수 있는데 화장품 올라갔다가 빠지고 ESS 올라갔다가 빠지고 관련돼 있는 로봇이 강세히 움직이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고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 중간에 은근슬쩍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비만과 당뇨, 비만치료제 쪽입니다. 비만치료제 오늘 이쪽 자리에 보이시죠? 클릭을 하게 되면 그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나렬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비만치료제 대한민국 주도주는 단연 페트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페트론은요? 페트론은 펫파이더의 약물, 방광기 조절하는 스마트 대포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치료제, 비만치료제 트렌드가 뭐냐면 기간, 약효 뿐만 아니라 기간을 늘리는 거죠. 지금 현재 삭상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투여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승인이 곧 들어올 릴라 릴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회사들의 노보드 디스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약물 지속형, 다시 말해서 월 1회를 맞을 수 있는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연일 그 기술에 대한 부각이 일어나지고 있고 특히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단풍 차트입니다. 얼음 차트에서 단풍 차트로 넘어오는 자리가 22선 골드 크로스가 나올 때 이 시간을 통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이야기했죠. 양양양양양 다시 말해서 밀집형 패턴에서 단풍 연 차트로 바뀌는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스럽겠지만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것 같으면 다음 주 월요일날 5일선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근래에 부각받고 있죠. 한독입니다. 예전 한독 약품이었는데 이름을 사명을 예전에 바꿔서 한독입니다. 한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이오콘의 비만치료제 국내 판매 유통 체계를 통해서 국내 비만치료제 테마로 엮여 있는데 기술적 패턴이 좋아서 오늘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을 들고 왔는데 기술적 패턴을 보게 되면 지금 오늘 시작과 동시에 깊은 은봉을 주고 5일선 패턴에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점차 정고점을 먹으면서 실리고 있습니다. 평일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습니다. 한독 같은 경우에는 10만 주, 20만 주도 안 되는 종목인데 이번에 비만치료제 테마에 묶이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고 그에 관련돼 있어서 오늘 개파락의 양봉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페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날 5일선 매매가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더 한독이 종가 배팅이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치료제 테마 최근 저희가 이델리스핀에서도 자주 잡혀서 브리핑도 그렇고 이델리스핀 관심 전략으로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잡히네요. 그리고 수급 부분을 보면 오늘 외국인 8천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1조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랑 바이오 쪽으로 쏠리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위주로 외국인들의 쌍크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이오 쪽으로 카테고리는 틀리지만 바이오의 전체적인 밸류체인에 있어가지고 대규모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바이오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오늘 바이오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내면서 대량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바이오를 종가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3천당 제약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여러 재료가 좀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이제는 4조 5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탑10 안에 들어오고 이상 알테오젠과 3천당 제약 여러 바이오의 이제는 이제 빈집퇴기라고 볼 수 있죠. HLB가 만약에 떠나게 되면 이제 3천당과 알테오젠 쪽으로 패시브 물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재료까지도 지금 현재 묻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재료도 있고요. 이번에 체결한 것이 시장이 좀 먹히는 것 같습니다. 세미콜루타이드는 대마크 제약사의 노보드 디스크 위고비와 주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페파이드의 GLP와 유사의 약물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GLP원의 의약품 시장의 90%에 성장하고 있는데 그쪽하고의 이번에 판매 다시 말해서 일본 제약사와의 경구형 GLP원의 비만 당뇨 치료제 틈식 체계를 했습니다. 가계약 체계를 한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쌍끄리 매수를 받는 것을 보게 되면 역시 3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최고 부각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걸 볼 수 있고 현재 점핑 양봉의 양봉의 영광치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장에 오이섬 매매가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전수는 72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바이오는 두 번째는 오스코텍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레저티니비라든지 하고 아미판 타마파고의 병용요법 치료제로 이번에 FDA 승인 기대감도 있고 대규모의 마일리스톤의 유입 자체가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유한여행의 동생이라고 볼 수 있죠. 유한여행이 기술 이전해가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FDA 승인 준비하고 있는 쪽의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오이선 패턴으로 지금 타고 가고 있고 특히나 연초부터 있었던 우상향 패턴이 이제는 시세를 내려고 외국인 기관이 쌍끄리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지금부터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종목이 오스코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델리스피를 보면 바이넥스나 유한양행, HLB, 리가켄바이오, HLB 생명과 양봉의 흐름으로 쫙 배열되어 있으니까 한 눈에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어떤 섹터를 바라보면 좋을지요. 마지막 세트인데요. 정반대편에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에너지 업종의 종목들이 좀 빠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너지 4등이라고 있는데요. 에너지 업종의 종목들이 왜 안 빠지냐면 올해 국제유가 지금 상승률도 있고요. 특히나 중동 지질학적 리스크가 국지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은 은근슬쩍 트레이딩 관점에서 물량이 빠지지 않는 걸 보게 되는데 특히나 이거 클릭을 해보시면 첫 번째 종목으로 S&T 에너지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열 교환기 및 배열 회수 보일러 제조하는 회사인데 올해 수주만 해도요. 사실상 3배 이상,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는 컨센스스를 좀 보이고 있고 기업 실적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 회사라고 해서 기존에 판매, 소규라든지 아니면 가스 유통하는 회사를 보시면 안 되고 2022년도에 35억에 2023년도에 400% 성장한 207억입니다. 올해도 지금 1분기는 에너지 회사들은 1분기, 2분기에 좀 약하고요. 3분기, 4분기에 대규모의 흑자를 낼 수 있는 턴어라운드 회사인데 지금 현재 바닷건에서 매직 구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급 점수라든지 차트 점수를 어떻게 보시게 되면 80점이고요. 지금 현재 현자리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종목 S&T 에너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국 석유입니다. 한국 석유는 대왕고래 관련 테마로도 묶여 있고요. 여러분들 국지적 도발, 국제 리스크가 났을 때 항상 한국 석유, 한국 석유가 급등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왜 이야기 드리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트레이딩 관련 종목들이 의외로 빠지지 않고 행보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한국 석유가 그 대표적으로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행보하고 있다는 것은 하루 정도 만약에 지수가 은봉이 난다면 오히려 더 국제 유가 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리스크의 테마인 한국 석유가 이제 또 한 번씩 장중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는 관점에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섹터를 봐주셨습니다. 이델리스피인 저희 보조 프로그램 주식 종목 발굴하기 위한 좋은 그런 부분인데요. 전략적으로요. 그쪽에서 관심주 말씀드리는데 상승률을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관심주 YC가 142.6%, 5월 10일 관심주 실리콘트가 106% 이상, 그리고 4월 12일 LS 에코에너지가 138%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주예요. 4월 17일 토니모리 현재까지 126.1%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연중 최고치를 높여갈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보고 싶은데. 오전 관심주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요. 네, 오전 관심주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식상하다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삼성전자의 날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이 SK하이닉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너무 무겁고 누구나 좀 의견을 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SK하이닉스 정말 많이 이야기해 드렸죠.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꼭 SK하이닉스 다시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종목을 가려놓고요. 여러분들 차트를 보게 되면 개별주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이 오늘 170조라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무상향의 견고한 차트를 보이고 있는 현재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을 담아야 되고 꼭 있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놀랄 놓자라는 말이 왜 나오냐. 영업이익입니다. 2024년 오늘 올해 컨센서가 30조가 나오는데 1분기 이 밑에 보시면 올해 30조가 지금 모근스테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FM가이드에 등록돼 있는 컨센서가 20조입니다. 그런데 30조라고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특히나 2025년도에 모근스테니가 보고 있는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 46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칩의 80%를 차지하는 엔비디아의 HBM3에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3월부터 5세대인 HBM3E 8단 제품을 양산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무엇보다도 하반기에는 저는 SK하이닉스에게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 목표가인데요. 30만 원이고요. 손재권이 21만 6천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갈까요? 아니면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거래소는 반도체, 코스탁은 바이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바이오에서요. 코스탁은 두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은 코스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바이오는 꼭 분위기가 거래소 분위기보다도 코스탁 분위기로 또 따라가는 분위기가 좀 많거든요. 오늘 유한양행을 들고 온 이유는요. 다른 것보다도 수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된 레이전티마 뿐만 아니라 아미반타맵의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8월 22일에 있는 FDA 결과의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뉴스와 누구나 알고 있는 미래 재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누가 사고 있냐고, 누가 얼마나 사고 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오늘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은 지금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에서 제일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 유한양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한양행은 지금 현재 종합점수가 72점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점수가 70점에서 80점 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고점의 매물을 또 먹고 신고가 패턴에서 쌍거리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의 시세를 내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 시세에 탑승해서 이번 달 7월 달에 여러분들 꼭 큰 수익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목표가는 11만 원이고요. 손질가는 8만 3천 원 제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매세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고 보시면 신고가 경신을 했잖아요. SK하이닉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 24만 3천 원을 넘어서 대표님 말씀해 주신 30만 원까지 잘 갈 수 있을지 맞습니다. 포인트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 관심조는 언제 공개가 됩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5시 30분 끝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세 번째 종목을 이런 QR코드 있죠? 꾹꾹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을 오늘 이야기해 드리고 특히나 이번 주 총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푸드, 대왕고래, 그리고 화장품, ESS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스치면서 지나가서 어떤 테마에서 주도주들이 약간 꺾여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지수가 살아나면 기존의 주도주들도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주도주 테마에 어떤 업종의 어떤 섹터에 주도주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잠시 후에 5시 반에 유튜브, 다시 말해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 너튜브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관심주도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관심주는 잠시 후에 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오늘 내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방송도 있으니까요. 또 같이 오셔도 됩니다. 네, 깨알 영상 자랑도 해주셨네요. 네, 주말 좀 편하게 잘 보내주시고 주말에도 저희 전략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원장님과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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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